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한 그림 그리고 또 좋은 문장 써볼게요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써볼게요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문장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문장도 써봤습니다 반복 연습 많이 해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2월 13일 화요일날 또 좋은 문장으로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